얘들아, 빨랑 내려와봐. 우리 놀이동산 갔었지? 박 선생 누나랑 세찬이랑 세종이랑 우리 다 같이. 아빠 그거 기억나? 그렇지, 맞지? 이거 꿈 아니지? 박 선생 누나랑 나 사이에 뭔가가 있었어, 분명히. 회장님 기억 돌아오시는 건가? 나 엄마가 결혼 허락 안 해도 결혼할 거야. 너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. 나 대범 씨 아니면 그 누구랑도 결혼 안 해. 그럼 엄마 집은 한 푼도 못 봤는데 그래도 괜찮아? 혹시, 대표님. 아, 계산해. 어어. 아무래도 정밀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조선아, 오랜만이다. 애가 귀엽네. 이 아저씨 누구예요?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웃냈 수는 없어. 회장님 기억 다 돌아오기 전에 뭐든지 해야 돼. 뭐든.